오늘 성시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열한기상 1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한기상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 우리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의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데아를 불렀으니 이 오바데아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데아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오늘 열한기상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으로 치유의 소통자 오바데아 치유의 소통자로 쓰임받은 오바데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열한기상 18장을 말하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비를 내리게 하고 또 갈멜산에서의 추렀던 영적인 대전 이게 굉장히 유명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께 쓰임받은 주의종 엘리야 선지자를 말하는데 오늘은 저는 엘리야와 함께 동력했던 오바데아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현장에서 또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의 모델이자 또 산업인의 모델이 되는 오바데아를 통해서 이 시대의 친정한 산업의 주역으로 또 중직자의 주역으로 또 주의종을 든든하게 세우는 숨은 일꾼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를 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든 귀한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지만 오늘 섬길 오바다는 사실 성경 기록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인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섬김의 자리에 또 세상을 치유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이기도 한 치유자 예수님을 전달하는 자로서 귀하게 쓰임받은 오바다를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데 이 코로나로 또 많은 물난리로 또 이 시대에 많이 오고 가는 재앙 속에서 빛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절대 언약을 선포하는 오바다와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다시 또한 새롭게 붙잡아야 되는 오늘인 줄 믿습니다 일터와 세상 문화 가운데서 우리는 매우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받고 그 언약 속에서 누리면 좋겠는데 또 교회 안에서도 혹은 또 세상에서도 많은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승리하느냐 또 실패하느냐의 그 중요한 기준과 또 그것은 힘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은 오히려 발판이 되지 무너들이지 않거든요 오히려 틈새 시장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은 또 큰 이익을 남기는 사람도 있듯이 우리가 이 위기 때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회복함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전도자의 유일성의 응답을 모두 다 받으실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와 시대 또 2, 3, 7 나라의 복음없어 죽어가는 자들을 위하여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그게 절대 언약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절대 언약 속에서 세상과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병든 자들 또 자신이 아픈 줄도 모르고 있는 문둥병자들에게 하나님의 원전하신 치유에 답을 주고 그 답을 줄 수 있는 장을 여는 그런 전도자로 여러분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당장 눈에 보이는 서론에 속지 마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은요 그 서론에 뛰어넘는 지혜와 또 믿음의 실력을 갖춘 소통자로 또 귀한 복음의 답을 전달할 자로 우리를 선택하여 특별한 또 명령을 주신 줄 믿고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악한 자는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도록 방해합니다 세상에 모든 것을 주면서 혹은 잘되게도 혹은 또 되지 않게도 속이면서 결국에는 뭐를 빼앗아 가느냐 말씀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또한 깨닫게 하시지요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흑암의 세력 앞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힘을 폐혹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흑암의 세력보다도 강하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놓지 마시고 승리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승리의 비밀을 누린 사람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일꾼이요 오늘도 우리가 잠시 묵상하게 될 오바데아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의 오바데를 통해서 이 시대를 치유하는 준비된 일꾼으로 우리 모든 예원의 성도들이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영적 문제 심각한 이세별과 함께 아하방의 악행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들려지지 않는 영적 상태로 자신과 온 나라를 병들게 한 그러한 시대를 살으로 하나님은 그 결과로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는 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상시대가 도래하는 것이지요 이 재앙 속에서 이 위기 속에서 주의 선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열한기상 18장에 임하게 된 시간표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든든한 조력자여 숨겨둔 하나님의 제자 오바데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큰 위기 속에서도 교회의 필요를 알고 시대의 문둥병을 치료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모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할 것은요 오바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복음과 실력을 갖춘 소통자였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께도 속하고 통하고 사람에게도 통하는 실력 있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애하는 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애한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조금 두려워하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더 복음적으로 우리가 그 의미를 묵상하게 오면요 이 오바다가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살았다는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누구를 의식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내가 돈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요 돈의 눈치를 보게 되고 내가 사람의 의식을 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사람의 한마디에 굉장히 내 마음이 죽었다 살아났다 합니다 그럼 우리를 죽고 사는 것이 무엇이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경애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경애하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모두 다 과감하게 내려놓는 귀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 하나님의 그 중요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뜻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어떤 환경과 위치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최고의 가치에 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선택은 항상 그 말씀에 있고 없느냐인 것에 있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리하여서 그가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혹은 그가 아하방의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숨겨서 그의 선지자 엘리야 제자 100명의 선지자를 숨길 수 있었던 그것도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던 삶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당신을 경애하는 자에게는 숨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올바른 복음을 알고 있고 답을 가지고 있고 그 답을 또 누리는 사람에게는 절대 숨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복음을 이해한 사람 복음의 내용이 뭐지요? 모든 사람이 왜 죽어가는지 왜 이 땅에 비가 오고 있지 않은지 아하방도 모르는 그 해답을 그 이유와 답을 바로 오바다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시대로 이끌었던 악한 왕 아하방과 이세벨 왕비의 그 영적 문제로 인하여 국가가 왜 위기에 왔는지 백성들이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답을 주지 못하는 무능한 영적으로 무능한 왕 아래에 있었던 오바다는 어떤 것이 진정한 백성을 살리는 길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인지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든 시대에 나의 위치를 알고 치유할 답을 가진 복음의 소통자로 여러분 불렀다라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그 이후에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이어지기까지의 그 소통의 그 여정을 함께한 이 오바다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여정 또한 그 여정의 길을 따라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제자였잖아요 엘리야의 제자였다 이 말은 엘리야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과 권위를 알고 있었다는 사람입니다 이 나라의 우상 숭배와 그 주권자인 아하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 서슬퍼른 그 시대에 그는 영권 하나님의 영권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무리 강력한 왕권으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아하방의 그런 강력함도 하나님의 그 권세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오바라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스승 엘리야를 따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인간적으로 엘리야를 사모하고 그냥 따르는 그런 예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 나온 순전한 순종이요 섬김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위기 때에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중요한 그 일에 오바데아가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그는 아하방의 신임을 받는 왕궁 국내 대신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지위는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의 비서실장 정도 굉장한 권세가 있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옛날로 치하면 지금의 비서실장이라는 업무에 좀 더 확대가 돼서 왕의 모든 재산이나 왕의 어떤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사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면 왕과 가장 친하고 가까운 자리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 뭐지요? 아하방의 눈을 피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바다의 이러한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방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바다가 이렇게 국내 대신으로 국무 중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복음과 함께 그의 업무적인 능력 또한 하나님 주신은 전문성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이 국내 대신으로 아하방을 섬기는 동안에 함께 일하는 불신 신하들이요 오바다를 무시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있는 성경구절을 통해서도 확인하셨겠지만 오바다를 찾는 이 아하방의 그 목소리와 이 말하는 툴을 보면은 그와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오바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과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전문성,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하시는 그 유일성의 응답을 불신자의 눈으로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불신자 앞에 여러분 나아가실 때에 이런 믿음의 이 실력과 또한 전문성의 이 균형을 잘 맞추어서 시대가 원하고 세상이 원하고 그러나 그 안에 정말 중요한 줄 것이 있는 자로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바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보다 더 왕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첫 번째로 복음의 흐름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이 끊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하방이 바할과 아세라 선지자를 850명을 기르는 동안에 우리 오바다는 숨겨진 100명의 선지자를 몰래 키울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뭐지요? 보는 눈이 영안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전하며 뱀같이 지혜로운 하나님 주신 지혜가 가득하였다는 것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100명의 선지자를 숨겼다 이 말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얼마나 그의 마음에 영적인 그런 한을 가지고 준비했는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왜냐?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의 샘법은 남자만 세지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100명이다 이 말은 그의 식솔과 하면 곧 200명이 훨씬 넘는 그런 숫자였을 겁니다 숨겨서 키우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들 10명 주의 종 100명 이상 되는 자를 50명씩 굴에 숨겨 물과 떡을 먹였다 단순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의 그 모든 헌신 올인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본 사람은 자신의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주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안 되겠지요 오늘도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껏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껏 헌신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흐름 이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복음으로 치대를 치유해야 하는 이 현장을 바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가치를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생명적 헌신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중직자 오바다는 자신의 모든 것을 이 말씀이 끊어진 시대가 얼마나 재앙과 저주가 임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답을 주지 못하는 정치가 서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필요를 아는 사람으로서 그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상 섬기는 민족은 말씀 끊어진 민족은 살 수가 없는 것 우리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데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어요? 오바다를 움직인 것은 어쩌면 이 복음의 흐름을 알고 있는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복된 걸음이 이 복음의 흐름을 전달하는 자리에 치유를 소통케 해야 하는 전달해야 되는 그 자리에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복된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린 아하방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의 자격으로서 그가 백성을 위하여 돌봐야 될 그가 오늘 11개상 18장 5절 바로 밑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땅의 모든 물근원과 모든 내로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세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하방의 이 기근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벌인 문제인 것을 전혀 모르는 영적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의 관심이 뭐에 있냐면 단순히 물 찾는 거예요 지금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게 사실 아닌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축 이 당시에 가축 노세는 왕이나 귀족들만 탈 만큼 굉장히 귀한 가축이었대요 그래서 그런지 왕인 아하방이 직접 나서 가지고 물질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국내 대신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벌인 이 문제를 모른 채 백성과 하나님의 이 말씀을 회복해야 하는 이 귀한 자기 자리에서 해야 하는 하나님의 진짜 피로를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이 시대를 치유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린 이 시대에 진짜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바다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 우리를 잘 살게 할 것이 우리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애하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복음 가진 자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한을 가진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승리하게 하세요 이 복음은 승리하실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악한 자를 무너뜨리고 주의의 말씀만 영원히 살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혜의 지략으로 자신의 사명으로 붙잡은 오바다에게 하나님 끝까지 승리와 회복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는 갈멜산 전투의 이 소통자였습니다 11개상 18장에서 갈멜산의 영적인 큰 승리를 모든 사람이 엘리아에게만 집중하시겠지만 그 엘리아의 전투를 위하여 소통했던 사람이 오바다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알고 있었던 오바다는 엘리아의 승리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50회에 그 바할과 아스라신이 얼마나 무능한 것인지를 이미 오바다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아를 통하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도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 혹시 마음이 쫄리신다면 하나님의 강력한 이 승리의 확신을 먼저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일터로 산업의 현장으로 또한 강력한 영적인 현장에 여러분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한 엘리아의 말을 바로 아하방에게 전달하면서 이 갈멜산의 영적인 대결이 성사된 것이지요 오바다는 엘리아의 보호자가 되어주었어요 끝까지 그와 함께하며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의 든든한 영적인 케미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결과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능력의 종 엘리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우상을 숭배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멸하셨지요 국가의 재앙을 막는 역할을 하나님은 엘리아와 오바다 그 팀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참 멋진 오바다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 이후에 오바다의 자신의 것을 드러내는 기록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나서도 진정한 섬김을 실천한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죠 교회에서도 너무도 귀하게 쓰임을 받으시다가 어느 날 시험이 들으셨다 이럴 때 잘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섬겼는데 당신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물론 인간적으로 이해되고 참 속상한 일이긴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의 멸류관으로 주셨습니다 더 받을 게 우리는 없거든요 교회를 통하여 또 사람을 통하여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실망하시다면 오늘 오바다를 통하여 우리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의 평가에만 두시는 귀한 응답의 시간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많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실 그 자리에 혹시 서 있지 못다 할지라도 귀한 말 알고 계시죠? 난중지추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이 절대 언약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전도자는 반드시 그가 꼭 있어야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생명의 복음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을 드러낼 그 시간표에 반짝반짝 빛나는 복음에 또 치유자 예수님을 전달하는 그곳에서 치유 24의 증인으로 여러분들 당당하게 드러내시는 시간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서로 지체들에게 힘이 되시는 귀한 케미를 드러내시기를 바라요 엘리아와 오바다가 또 엘리사의 일이기까지 이 영적인 흐름을 끝까지 갖추어 있었던 건 팀워크가 참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어떻게 기도해도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 이 절대 언약을 포럼할 수 있는 팀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소가 우리 인생에 해답되는 것 나와 함께 하시고 능한 손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그 절대 언약을 나눌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못 갈 곳이 없습니다 아무도 가지 못하는 곳에 갈 수 있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 하나님 내게 맡기시거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있다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전 열방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절대 언약이고요 또 이 절대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우상 없는 문 우상의 이 시대에 하나님 없는 문화와 사상과 이념으로 모두 다 병들게 하는 이 시대를 치유하는 치유의 제자로 24제자로 또한 흑암경제를 치유하는 산업인으로 종교시대로 빛을 잃고 본질을 놓쳐버린 교회를 살릴 중직자로 그 절대의 목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또한 미래를 치유하는 소통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터가 선교지이며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세계와 우리 후대 렘넌트를 살리는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의 현장이 전도 현장에 될 때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여 증인되는 치유 24의 응답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중요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오바다에 대해서 잠깐 묵상하였는데 하나님 저는 오바다처럼 귀한 자리 있지도 않아요 저는 가정주부인데요 하나님 저의 집은 모두 다 무너졌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바다가 승리했던 것은 그의 배경이나 그가 할 수 있었던 물론 전문성의 실력도 있었지만 그것은 복음의 실력이 기본되지 않으면 하나님 부어주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바다와 묵상할 때 하나님 그 오바다의 중심을 제게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있는 작은 것 한 가지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수가 있는 전도자의 삶을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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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